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만땅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바뀌었다고 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방송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 더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참 지금 세상은 좋은 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뉴스에 고3 학생이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실종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 고3 학생이 며칠이 지난 후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생명을 찾기에 이렇게 떠들썩했던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막상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니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같은 분당 고등학교에서 나오다 보니 더 짠한 듯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분당에서 나왔지만 그 학교도 명문고라고 이야기하던 그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인데 참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머리가 똑똑한 거랑 지혜랑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랩런트들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힘든 순간에 의지할 만한 멘토가 있었다면 대단한 멘토가 아닌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랩런트를 향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하나님의 랩런트자라고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이라는 이름 앞에 수능이라는 시험 앞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움에 진정한 서밋의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으로 공동체라는 역할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살아가지게 되어지면 오만과 편견 속에서 이상한 내가 만들어져 버리는 것이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공동체, 아가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서로가 조금씩 다른 모습 속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한다면 우리에게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는 동시에 그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후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아가페 공동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공동체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어제도 장례식이 있어서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장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 현실 정말로 예배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찬양도 조심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특히나 어제 갔던 조문 예배는 그 가정은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영접을 못한 상황이었고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예원교를 다니지 않지만 며느리 한 분, 며느리 한 분이 예원교를 다니셔서 그 며느리 한 분으로 인해 그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길 본인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구나, 며느리니까 뭔 예배를 드리겠느냐 싶었는데 그래도 전도사님이, 전도사님과 이렇게 장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전도사님이 그래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줬다라는 감사하다라는 표롬을 하셨습니다. 참 귀한 사역들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리고 그 한 분으로 인해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 너무나도 감사해서 밥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복음이 나에게 먼저 올바르게 누려졌으면 좋겠고 내가 누려지는 이 복음이 저 불신 현장에 선포되어지는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복음의 빛이 없으면 복음의 빛이 없으면 슬픔과 아쉬움과 그리움 속에 흑암에 덮쳐버릴 저 장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캠프를 하시는 경주국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의 세상에 빠져있는 현장 창세기 6장 돈이면 최고이며 육신적인 것들로 환장해 있는 이 세상 창세기 11장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성공만 하면 되는 그것이 실패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현장을 살리라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것, 사람의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것 보이십니까? 우리 신체의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뇌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깨달아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에게 있는 아픈 상처, 그늘들이 정말로 쉽게 무너지는 그 생각들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분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말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릴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은 눈에 역할이 있으며 입은 입에 역할이 있고 손발이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생긴 것이 다 다르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전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저 지사님께서 대신 해주고 계시고 저 장도님과 건사님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그것이 시기와 질투입니까?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보금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6절 8절에서 아까 읽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언하는 사람 따로 있고 혹 섬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이렇게 따로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 은사를 주셨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얼마나 묵묵히 섬김을 잘 하시던지요. 은사가 다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상대방의 기분을 얼마나 그렇게 잘 맞춰서 위로를 할 수 있는지요. 아까 서로에서 말씀드렸던 그 고3 학생이 우리 교회에 위로하시는 분들을 만났다면 얼마나 새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안타까웠습니다. 지난주 지역사역을 하면서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지신 집사님이 40대, 60대, 70대 권사님까지 세상에서 이렇게 모으라고 해도 모이지 못하고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은혜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누림 속에서 포럼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나눈 포럼들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 포럼할 때 내가 듣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깨달아지며 다른 집사님의 인도가 인도를 본받아 나도 그렇게 인도를 받아보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포럼들을 통해 그런 포럼들이 나누어졌으면 좋겠고 복음의 공동체로 악압의 공동체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음을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정말로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이상하게 보여지는 이 시대 종교를 가지는 것이 이상한 것을 믿는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가 오는 듯합니다. 세상은 편해지고 편해져서 온갖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주식을 해야 된다더니 지금 집을 어디를 사야 된다더니 어디가 오를 것이니 이런 소리로 우리의 중심을 흔들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시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모양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고민하시며 성령인도 받으시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2, 3, 7 나라가 정말로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언약의 바통이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성교를 깨닫는 후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원래 오늘 제목을 함께 웃고 함께 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제목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우리가 누릴 공동체의 축복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장 먹고 살만하니 복음이 들리지 않는 육신적인 것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9절부터 15절 말씀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내가 먼저 힘든데 나도 너무 힘들어서 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문제없고 만족하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게 무엇인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너무나도 다행이겠지만 내 마음조차도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해 청년의 영상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잘 만들었다. 너무나도 멋있는 영상이었다. 참 저도 청년의 때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고 싶었고 꿈꾸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가졌던 그 믿음들 그때 가졌던 그 생각들을 한 번 추억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다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함께 웃을 수 있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렸고요.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나를 닮은 그 두 아이와 사물을 닮은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은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귀중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보다 가진 것에 대한 누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우리가 할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지혜로워지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량들이 더 많아지시고 성장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아가페 공동체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며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